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명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명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명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명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명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또 maxim inert하여 아멘 아멘